제방 제방 어디에요? 어.. 이쪽! 여기! 선생님이에요! 딴 거 갈았어! 아! 하지 말라고! 아 내가 누가 하냐? 아니에요! 그게 아니에요! 손바! 너 정말 잘해! 아.. 정결이 내 팬티 입었지? 응! 지랄하지마! 팬티야 나 없었거든 봐! 지랄하지마! 너 이 팬티 있어? 너 이 귀여운 몇 개 팬티 있어? 미안 미안! 아니 야 할게 너무 없어! 야 포커를 더 사온다! 너 왜 섣다리 치는 줄 아냐? 너도 다 왔다! 포커를 사오는데 어떻게 섣다리 치워? 아니.. 그러니까 둘 중 하나! 야 그냥 알아 들었잖아! 야 쟤랑 안 맞아! 동반은 싸움 됐지! 싸울 거 같아! 못다 붙어! 어? 못다 붙어! 아니 어떡해! 좀 나 심심해! 어디 PC방을 가든 하자! 뭐가 더 가져와봐! PC방 바로 가! 너무 많이 하지마! 오목은 형태로 이기는 거야! 형태! 난 그냥.. 아 너처럼 생각 많이 안 해! 끝났다 야! 뭐야? 끝났어! 아 좀.. 4-3 야 좀 안 손으로 가! 대기는.. 대기는 중돌이라고? 끊을 거! 야 병따기 이거 할까? 야 우리 이거라도 할까? 병따기라도 좀.. 병따기 이거? 어 그거 해서 난 이게 재밌거든!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능에서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쪼그려는 다음에 딱 이렇게 완전 넘어가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이 라인에 제일 가까운 사람? 넘어가면 완전 나우? 가까이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순서가 중요해 맞아 안 내면 주인공 바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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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등이야? 뭐? 뭐? 나 3등 오케이 나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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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비장해? 겨우 이거만 넣어가지고 진짜 이거 지면 너무 화날 것 같아 이게 뭐라고 오케이 동남구 떨어지면 탈락이다 떨어지면 탈락이다 왜 이렇게 다 했어? 2등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등이 때리는 거고 1등이 때리는 거고 자 잡아주세요 오케이 송대익 선수 송대익 선수 송대익 선수 왜왜? 우순아 나만 믿어라 쳐줘 에이 오버지 이걸 쳐낸다고? 야 절대 못 쳐 나 바둑 7단이야 바둑이랑 뭔 장관인데 아리랑 가깝다는 거지 그만큼 천재네 이세돌이 제일 잘하겠네 이거 그럼 빙의한 걸로 어 이세돌부다 간다 간다 자 갈게요 아 제발 아 제발 아아 이거 너무 긴장할게 해야지 무슨 아 갈게요 갈게요 아 와 김으로서 내가 도와준다 했는데 뭐 야 이 새끼 팔 휘두르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장난을 쳐 야 근데 너 그거 알아? 어 이거의 중요한 게 못 넘기면 바꿔서 맞아야 돼 맞네 그치 그치 아 버치면 돼? 오케이 오케이 난 약간 내가 이렇게 수폭으로 가기 정질 와인드업 제1구 오크 아아 찌말네 진짜 폴 폴 포크인줄 알았는데 찌말네 아 진짜 개허가야 아 빨리해 이거 진짜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어 M자 라인 맞출 수 있을까요? 4번 타자 정렬 아 아 빨리해 야 근데 손이 왜 아 야 이거는 너무 아파 아직 안 들었어 너무 아파 아 나 이거 맞았어 갑니다 아 아 야 이거 못 벗겨 살짝만 때려도 너무 어 어 기분 나빠 아 이거 아프게 하더라 기분 나빠 이걸 어떻게 버텨본데? 하 나 한번 해봐 뭐 해볼까? 뭐 해볼까? 내가 한번 한다 더 어떻게 흔쳐 한다 야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때린 거잖아 하하하하 그냥 때리고 싶었어 하하하하 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럼 다음 게임 갈까? 미니게임 처음 재밌는데? 야 이걸로 가자 그러면 이번엔 이걸로 캐시 3차전에서 뭘 가위바위보 해서 녹는 위치 제일 진 사람이 제일 처음에 녹기 가 위 이 versuchen 가위 바위 보 Sara 가위 바위 보 가위바위보 에 비men vocês life 말이 안 넘어? 말이 안 넘어 왔어? 아 안 껴줬어 애들이 아 안 껴줬어 애들이 아 안 껴줬어 애들이 나 진짜 여기다 논다 오케이 나 진짜 협력하려 했는데 그거 어쩔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아니 안 늘어 낫다 낫다 아니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아니 아니 왜 너네가 나 출력하게 그럼 내가 여기고 자 아 너를 생각 못 했어 아니 안 놀아 봤는데 아 너를 생각 못 했어 아니 이렇게 맞춰 아 야 치는 순서가 중요하잖아 그래 아 그래 나 이래서 이렇게 든 거야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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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디 있을 건데 진짜 아니 안산에서 얘 많이 안 쏘아줬냐 아 야 이 정도면 재열이 그냥 넘길 수 있겠는데 아예 그냥 보내버려 세게 쳐 그래 너도 나가 근데 그러다가 응 아 그 야 봐봐 재희꺼 재희가 세게 쳐서 너꺼가 이 카메라 맞고 너꺼가 딱 사라 치아 하지마 그게 말이 돼 아무리 바보라도 그 정도가 아니야 간다 나도 그거 같은데 그래 간다잇 뜨그 자 아아아아악 여지구요 나 못 놀아 컴온 컴온 하 나 안 넘어간단 마인드 아 나도 야 야 야 야 야 무슨 내용을 하는거다 잠깐만 너는 앞으로 가야돼 뒤에 데이에서 파고 죽어 아니 씨 아 얼마나 세게 믿으려고 허벅 짐 좀 뺄게요 아 이건 만으로도 지금 추억스러워 아니 한 명씩이야 더블키리 아니면 한 마리 갈게 오케이 나 치잖아 야 야 드림이 버티자 응 버틴다 나 버텼고 돼 돼 돼 돼 돼 나한테 맞아야지 이거는 기분 나쁘게 해 아 아프게 때리는 거보다 기분 나쁘게 할게 이건 아니지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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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진짜 사례할 생각이다 아 이거 아니지 언제 가져왔어 열심히 해 짜식아 아 아 야 남자가 하치가 그게 뭐냐 아유 약간 기분이 나빠 기분이 야 그걸 거 옵션 하나 거는 거 어때? 신절기보니까 그거 재밌드만 영어 쓰면은 뭐 아 이 와중에 어어어 이거 말고 딴 거 없어? 번지 그니까 뭐 있지? 베게로 얼굴 맞기 아 좋다 베게는 지금 기분 나빠 할게 오케이 쇠 부분으로 때리면 안 된다 안 되지 알지 알지 나무 목백에 있어요 나무 목백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풀 수익 풀 수익 풀 수익 다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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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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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 말을 아예 안하는구나 언어를 나 나 여기 이건 안 되지 왜왜왜 이거는 왜 지형지물 이건 아니지 괜찮아 이거 된다고? 나 믿어 아 오케이 오케이 방금 알겠다 알겠다 했어 뼈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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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할게 아니 이게 잘 못할 거 같은데 뭘 자꾸 널 믿으래 자 순서 놔 순서 놔 순서 있어? 저는 똑같이 어 지금은 괜찮아 응 지금 괜찮아 나 똑똑 1등 아 심리전 심리전 갑니다 아 아 얘는 바보니까 하나 가게 하나 야 야 못 가면 네가 간다 못 가면 네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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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영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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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몰라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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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무슨 일 것 같다겠지? 오케이 자 바보해 바보 안산 바보 너 이거 친다고? 응 너 이거 한 번에 친다고? 응 뭐야 누구야? 야 말이 돼? 어 피지컬 파긴 하네 원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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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여긴 안 때려 여긴 안 때려 여긴 여기 안 때려 알겠어 빨리 좀 때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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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빨리 빨리 오케이 어? 어? 어우 제대로 들어갔다 뭐야 이거 손으로 친 거 맞아? 결국 3장 나의 수박 형 형 알겠어. 뭐라는 거야? 병원실 찍힌 거 못 치고. 잠깐만 여기 주먹을 이렇게 넣고 같이 치면 안 되지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뭐 치킨 들어야 하는 거 아니지? 어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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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야 이 ㅆ. 왜 나대 그러니까. 왜 나대. 거기에 그걸로 우리 생각을 하냐. 그러니까. 미쳐버리겠다. 더블. 나이스! 바보는 바보지. 바보는 바보. 아니 감당. 왜 그렇게 크게 안 나고? 아 나 진짜. 너 나 때렸어? 아니. 내가 했는. 이게. 이게 기분이나봐. 버텼어. 빨리 와. 그거 안 해도 돼. 자 뭐 할래? 야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가위가위 보러 빨리빨리 때려. 너 그냥 때리려고 하는 거지. 마지막. 마지막 우리.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한번 봐줄게. 혹시 썼을 때 안 넘어가거나 이런 거 있었어? 나. 어떻게 해야 할지. 아니. 아니. 방정수사대 개새끼들아. 안정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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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. 안정수사. 좋다. 지화자. 나 진짜 배고파다 밥땅 수사 몰라? 지워자 그럼 너네는 없어? 난 없어 나도 너 얘 말까지 왜 기다려 우리 그냥 맨몸놀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태희가 너 근데 진짜 게임 못뜨긴 한다 나 잘하지 않았어? 나 게임 잘했어 너 어릴 때 많이 못 놀았어? 안 껴주긴 해 아니 왜 안 껴준 줄 알아? 한부모 가정 잘 안 껴주긴 했어 여보세요? 갑자기? 아 롤콕 옥초보 옥초보 빠지죠 왜? 컴퓨터가 없었어요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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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종 아동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타이밀 제가 보고싶어 수술을 할 수 있는 단어로 성도는 지구 구매했어요 유 hyg